윤석열 대통령이 사흘 전 홍준표 대구시장과 4시간에 걸친 저녁 식사를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홍 시장은 한동훈 비대위원장에게 총선 패배의 책임을 묻고 있는데, 차기 총리 후보로도 거론됐었죠. 이 자리에서 홍 시장, 후임 총리의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 비서실장에는 장재원 의원을 추천했습니다. 강희연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6일 서울 모처에서 홍준표 대구시장과 만찬을 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여권 관계자는 대통령의 요청으로 총선 전 잡혔던 일정이지만, 오해를 살 소지가 있어 미뤄진 거라며, 회동은 4시간 동안 이어졌다고 밝혔습니다. 이 자리에서 홍 시장은 차기 국무총리의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을, 비서실장엔 친윤 핵심인 장재원 의원을 추천했습니다. 그러면서 차기 국무총리는 사심과 야욕이 없고 협치가 가능해야 하며,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정무감각과 대통령에 대한 충직함이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고 설명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다만 윤 대통령이 이런 제안에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또 윤 대통령이 홍 시장에게 총리직을 제안했다는 일부 보도도 나왔지만, 홍 시장은 JTBC의 그건 아니라며, 대통령도 같은 생각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홍 시장은 총선 참패 뒤 차기 대선을 의식한 듯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을 집중 비난해 왔습니다. 정치 아이돌로 착각해 셀카만 찍었다, 문재인 사냥개, 특검 대처할 준비나 하라고 날을 세웠고, 자기 주군에게 대들다가 폐쇄자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윤 대통령 책임론에는 거리를 두고 있습니다. 차기 당대표를 선출하는 전당대회 룰 역시 당원 투표 비중을 현행 100%로 유지해야 한다며, 친윤계 주장에 힘을 실었습니다. JTBC 강연입니다. 아침앤 앵커 정재우입니다. 지금 이 기사, 가장 먼저 매일 아침 7시 반에 보실 수 있습니다. JTBC 뉴스 채널을 구독해 아침앤과 하루를 시작하세요.